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또 쿨타임이 돌아왔죠? 오랜만에 제사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유튜브에 핫설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핫설 제사, 핫설 불륜 이런게 뜨더라고? 그럼 봅시다. 제목 이번에 우리 언니 길과 시댁 제사가 겹쳤는데 무조건 조상 제사를 챙기라는 시부모. 아니 미친거야? 그게 내 조상이야 뭐야? 뭔데? 원제 언니 길 대 시댁 제사 아무래도 그리 두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바일로 써서 읽기가 힘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30대 후반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 하나를 남편과 키우고 있는 맞벌이 아내입니다. 저희 친정 기준으로 저는 삼남, 삼녀, 일남 중에 셋째 딸이에요. 원래는 언니 두명의 남동생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언니가 한명 뿐입니다. 왜냐면 작은언니는 몇년전 우울증으로 자기 스스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참고로 이건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나중에 저 결혼할 때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혹시 나중에 시댁에서 이 일과 관련해서 뭔가 물어보면 굳이 고지곳대로 말할 필요 없다. 그냥 몸이 아파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라. 이러시더라구요. 그리고 작은언니가 그렇게 됐을 그 당시에 저희 큰언니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결혼을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부랑 초등 동창입니다. 임신이 되지 않고 있다가 오랜 난임, 시험관, 인공수정 다 해도 안됐어요. 그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것도 자연 임신으로 된거에요. 이런 큰언니한테는 작은언니의 비극적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또 남동생은 유학 중이라서 숨긴거죠. 언니의 죽음을 숨긴게 아니라 스스로 떠난거를 숨긴거에요. 그렇게 제 나이 20대 후반 작은언니의 비보를 듣고 바로 집으로 내려가 엄마 아빠 정신 나갔잖아요. 챙겨드리면서 언니 사망신고랑 그 사후 절차까지 거의 제가 다 도맡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글을 적는거냐면 저희 작은언니는 우울증 때문에 막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늘 그런 말을 해왔어요. 막 죽고 싶다, 살기가 싫다. 그리고 실제로 말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그런 신용들을 종종 했었거든요. 시도들을. 거기다 단체 생활도 잘 못해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병원도 데려가고 그랬는데 언니가 약도 몰래 버리고 아무튼 결국엔 소용이 없더라구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저희 엄마와 아빠는 다 큰 딸내미 그래도 혹시 그래도 설마 이러면서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케어를 했는데 그 막 그런 카페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불특정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다같이 한날 한시에 그렇게 사고가 생겼어요. 맞아요. 정말 비극이죠. 그래서 숨기려 했던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 속인다고 언제까지 되는 건 아니더라구요. 큰언니도 아이를 낳게 된 후 알게 됐고 동생도 마찬가지. 유학 끝나고 와서는 이 모든 걸 다 알게 됐어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지금부터가 본문입니다. 그런 뒤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시댁은 명절을 포함해 제사를 총 다섯 번 지냅니다. 차례 두 번, 제사 세 번, 삼 회. 그리고 이거는 다 음력이니까 날짜가 계속 바뀌잖아요. 양력 기준으로. 하지만 저희 언니 기일은 양력을 챙기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번에 시댁 제사랑 저희 언니 기일이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참고로 이건 저희 언니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기일에 다같이 모여서 그런 거예요. 아마 추모하고 그런 걸 말하나 봅니다. 저요. 그동안 남편 없이든 없이도 저 혼자 제사든 뭐든 다 잘 챙겨왔어요. 아이 태어나고 100일이 채 안 됐을 때도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언니 기일과 겹쳐서 안되겠다 싶어 못 간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됐든 뭐 언니 기일? 아이고 제사도 안 지내는데 거기를 꼭 가야 되겠냐? 딱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가야죠. 이러니까 이번엔 어머님 대신 옆에 있던 아버님이 당시 저희가 통화 중이었는데 아버님이 옆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친정이 말이야 죽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정확하게는 안 들리는데 이런 이상한 말을 해. 아니 지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제가 비록 당신들 뜻을 거스르는 며느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바보처럼 말도 안 하고 사는 그런 등신 며느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두 분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니 기일인데 제사 안 간다고 뭐라 하시는 겁니까? 이러니까 야 진짜 뭘 하냐면 아니 그러니까 너가 니 기일을 니가 왜 챙기냐고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왜 니가 그걸 하냐 이러는데 그러니까 닥치고 와라 이거죠. 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질렀어요. 두 분한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막말로 저는 시댁 조상님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죠? 아니 어머님 아버님 맨날 딸이 없고 아들만 있어서 딸이 좋다고 손녀 태어나서 그렇게 좋다고 하셨으면서 그런 우리 딸이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처럼 말하는 시부모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제가 비록 공치사를 바라고 그렇게 해왔던 건 아니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들 하시네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못 가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속이 쓰려서 술까지 마셨는데 지금 취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분이 안 풀려요. 아니 20년 넘게 같이 살았던 내 가족이자 내 언니인데 우리 부모님은요 당신들 자식을 먼저 보낸 그날 한 달 전부터 목이 메인다고 울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깟 제사가 뭔데?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보자면 예전에 저 결혼 전 상견례 할 때 저희 엄마가 제사에 있냐고 제사가 몇 번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장손, 장남, 제사 이런 거에 질린 사람이라서 고생하지 말라고 고생할까 봐 물어본 거였어요. 그때 당신들이 그랬습니다. 차례 빼고 총 3번 있지만 이것도 곧 절에 모실 예정이니까 사도는 신경 쓰실 거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놓고 저 결혼하고 5년 동안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이후에 절 이야기 한 번도 꺼낸 적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우릴 속인 거죠. 너무 괘씸하잖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도리는 해야 된다. 오히려 이러면서 저한테 아니 제가 짜증을 내니까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정이 없냐 이러면서 되레 저를 타락하셨어요. 우리 꽁꽁이 아빠 부모님이니까 네가 더 잘해라. 가서 음식이라도 좀 나르고 설거지라도 열심히 도와라. 이러셔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참석하고 그랬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일단 거지같은 대우였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 니네 남편은 뭐하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완전 불효자입니다. 제대로 수 틀리면 시댁을 엎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야 이걸 보고 야 든든한 네 편이 있고는 좋겠네 이러겠지만 아니 뭐 제 편 들어주는 건 좋죠. 좋은데 이게 무슨 말만 하면 너무 세게 난리를 치니까 제가 그냥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하거든요.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모든 분란은 시댁에서 나오는 거요. 어디 뉴스 기사나 인터넷 봐도 처갓다 해서 그런 건 없다. 그냥 시댁이 문제요. 원흉이지. 우리 집은 그러지 맙시다. 이러면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시시콜콜 사인인 게 있어도 참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건 안 되겠어요. 그냥 이참에 다 이야기하려고요. 참고로 언니 기일 양력이고요. 시댁 재산은 음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이라 미리 주말에 만나는 거예요. 댓글 1번 자기 자리는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 이렇게 더 난리를 쳐주는 남편이 있는데도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면 그렇게 평생 시다발이 종년신세지 뭐. 댓글 그러니까요. 남편이 알아서 잘 막아주는데도 꼭 보면 이렇게 남편이 시댁에 너무 심하게 했어요. 막 뒤집어 버려서 무서워요. 이딴 소리는 해대고 말도 안 하고 있다는 사람들 보면 내 속이 더 뒤집히고 가슴이 답답해 뒤지겠어. 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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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 뭐요? 남편이 불효자라고? 착각이 참 오지네. 당신 남편이 진짜로 불효자고 난리를 쳐댔다면 시부모들 자기 아들 무서워서 그 눈치에 스니한테 아무 짝소리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아줌마 정신 좀 차려요. 3반 뭐라는 거야? 그럼 남편이 나서가지고 그 제사들 절에 모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스니 친정언니도 절에 모시고 말이죠. 뭔 제사의 의미를 두는 거야? 시아머니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되겠으니? 저희 언니는 제사를 따로 지내는 게 아니라 그날 가족돼요. 그날 가족끼리 모여서 언니 이야기도 하고 또 슬퍼하면서 추모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절에 모시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4번 아니 아무리 막 대해도 일 잘해주는 며느리가 있는데 뭐 타로 제사를 절로 옮기겠어요? 안 그래요? 끌 끌 끌 끌 5번 야 시부모들 말하는 거 진짜 역겹다. 평소엔 몰라도 날짜가 겹친다면 그럼 당연히 언니 기일을 챙기지. 살면서 본 적도 없는 시조상 제사를 챙기겠냐고. 집안을 없든 말든 그냥 남편한테 다 이야기해요. 이 답답아. 드릴까요? 만만한 종년이 종년 노릇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빡갓 마님이랑 안빡 마님이 개빡 치셔가지고 뇌 필터 다 빼놓고 주둥아리를 마구 놀리신 거네요. 6번 뭐요? 남편이 편을 들어줘도 옌병이여. 왜 안 써먹는 거야? 아니 그전에 당신 남편 니 편인 거 맞아? 7번 등신처럼 시부모한테 벌벌기는 너는 효부고 니 편 들어주는 니 남편은 부르자? 혹시 저능이야 뭐야? 8번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정말 몰라서 이래요? 니가 남편한테 말을 아는 거 아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9번 그래 뭐 시부모님이 제사 올 수 있냐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꼭 거기를 가야 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나는요 이거보다 다른 게 더 마음에 걸리네. 아니 출산 100일도 안 돼가지고 제사 참석을 했다고? 이거야말로 진짜 기절할 일 아닌가요? 쓴이 시부모랑 남편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입니까? 아니 그걸 오라고 하고 또 데리고 가? 세상 어떤 애 엄마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애를 데리고 시댁 제사에 참석을 하냐고요. 나는 이게 훨씬 더 경악스러워. 아니 맞벌이라 그러지 않았냐? 중년짓도 적당히 하시라고. 10번 내가 이래서 제사가 싫어요. 봐봐 죽은 사람들 때문에 맨날 산 사람들만 고통을 당해요. 얼굴도 본 적 없는데 말이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핫설 채널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사를 정말 싫어요. 아니 뭐 조상님을 기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게 또 풍습이고 전통이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좋아지는 것보다 거지같은 일이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이게 바꿔야 돼.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좀 더 해봅시다. 이렇게